팀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존재 같은 그런 존재죠 인천에도 김혜리 선수 또 다른 선수들이 있고 Is Incheon No.25 is Japanese? The skills are very good 이라고 인천에 25번 선수가 일본 선수인지 발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Tanaka Yoko 선수입니다 이번 여름에 새롭게 합류한 선수이고요 So her name is Tanaka Yoko from Japan Oh 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Yeah